미국에서 각종 사기범들의 먹이 타겟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들,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사법당국에 신고한 시니어 사기 피해 건수만 해도 2023년 한 해 10만 천여건에 달했다고 FBI 연방수사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시니어들이 피해본 금액은 무려 3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FBI는 집계했습니다. 손실 위험은 없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투자 사기가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달러 이상 피해 입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5,920명에 달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른바 로맨스 사기 행위에 속은 시니어들도 6,700건에 3억 5,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은 60세 이상 시니어 2명에게 접근해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팀장이라고 속이고 3만 5천 달러를 가로채려다가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시니어 상대 사기범들은 통상적으로 피싱 이메일 등을 보내 링크를 눌러 연결되는 시니어들의 컴퓨터에 해커가 침투해 각종 정보들을 뺏는 다음 투자 사기, 테크 지원 사기, 로맨스 사기, 가족 가장 사기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미국 시니어들을 노리고 활개치고 있다고 FBI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사기 피해를 당해도 다수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제 사기 피해액은 FBI의 집계인 34억 달러보다 근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AARP, 즉 전미은퇴자협회는 한 해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은퇴자들의 피해액은 신고된 34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2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AARP는 사기 피해를 입은 은퇴자들의 72%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FBI와 AARP 등은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시니어들의 계좌에서 거액이 사기범들에게 송금되는 일을 미리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